수많은 파란색을 보이잖아요 예쁘죠? 이렇게 웃어주는 친구들과 함께 바닐라 바닐라 안녕하세요 모르코 여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별거 없이 샤프샤오엔을 그냥 구경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되었죠 맨날 열심히 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여유롭게 마을을 즐기는 것도 즐거운 여행입니다 이렇게 웃어주는 친구들과 함께 하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이지묵 이즈미 노우라 마이지묵 부우다 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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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안 마리안 두다 두아 마리안 우철핀 우철핀 어제 저쪽 골목은 안 가봐서 저쪽 골목을 가볼 예정입니다 사진작가 빙이를 해볼 예정이에요 어떻게 찍어도 이쁘게 나올 곳이기 때문에 사진작가 대복이 사진작가 사진작가 아리가토 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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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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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사 고마워 내 아리가또 도대체 도대체 갱스 일본어? 진짜? 근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말도 안되는 말이여가지구 장난이 어때요? 안녕 안녕 이제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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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는 레일레 이러고 놉니다 재밌어요 셰프샤워엔에서 성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제가 받았던 것보다 여기는 골목골목마다 상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전혀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 편하게 골목골목을 다닐 수 있답니다 진짜 이 골목 하나 지나갔는데 수많은 파란색이 보이지 않나요? 하나 둘 셋 됐다 열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일 둘 셋 넷 다섯 다 다른 파란색이에요 심지어 심지어 이것도 이게 뭐지? 그냥 여기가 무슨 그런 상점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마을이 다 파란색이에요 고양이는 이렇게 지나가구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큰일났다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지금 여기서 사진찍고 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너 놀아 맞지?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어떻게 아냐구 어디서 만났지? 그랬는데 막 자기가 뭐 매직허맨이고 뭐 달에서 왔다고 막 그러길래 나한테 어디서 만났는지 얘기 안 할거면 나한테 말 걸지마 그랬거든요 좀 무서워가지고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?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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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안 나는데? 제 이름을 알아서 한국에서 왔지? 이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묵는 곳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어젯밤에 어 너 이름 뭐야? 이래가지고 제 이름 얘기해주고 어 나 한국에서 왔어 그리고 그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기억해줘서 아닌 척 했는데 제가 너무 모르는 사람 취급해가지고 미안해요 근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골목에 와야지 고양이도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답니다 오히려 저쪽 마을 저 도심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없어요 저는 사실 고양이 사진을 좀 찍고 싶었거든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여기 영상이 담기는 것보다 훨씬 훨씬 이뻐요 진짜 진짜 이 파란색이 진짜 이쁘거든요 이 하늘색이 근데 지금 제 영상이 LCD로 확인하는 건 진짜 이쁘지 않아요 하 이 색깔 진짜 진짜 이뻐요 하 하 하 보이시나요 여기가 아 이게 안 보여 지금 진짜 여기가 보이시나요 이 색감이 하 이게 뭐 인간의 눈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카메라의 눈은 진짜 인간의 눈을 못 따라오네요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쁜데 카메라로 아무리 찍어도 안 되더라고요 파란색 성애자라면 무조건 와야 됩니다 뭐 파란색이 뭐 그냥 꼭 패브릭 컬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애 컬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 오면 아 파란색을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너무 진짜 진짜 사랑스러운 곳이에요 상상이나 되나요 이게 누군가의 집 대문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사람을 봤어요 이게 누군가의 산 집이에요 아 진짜 좋다 여기가 사람 사는 동네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게 제일 힘들어 진짜 맛있는 냄새 나 이거 진짜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와 미쳤다 진짜 진짜 이곳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뭐 상업 구역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하고 우리 파란 도시예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 골목골목 끝까지 파란색이에요 근데 더 감동적인 건 그냥 집 안 색깔도 파란색이라는 거 그냥 하이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어린애들이 이렇게 막 기뻐서 뛰어다녀요 진짜 그냥 뭐 만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곳 같아요 마음 제 지금 심장으로는 보이시나요? 아기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이쁘다 이 창구 문까지 파란색 그냥 다 파란색 이거 뭐 그냥 골목 다 파란색이에요 이쁘다 전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골목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전혀 주변에 뭐 있는 거 없이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그런 곳이에요 진짜 골목골목 하나하나 다 파란색이에요 제가 이렇게 광장으로 가는 길이 아닌 골목골목을 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광장 가고 싶냐고 광장길 여기라고 막 알려주고 그러네요 길 잃었을까봐 흐흐흐 아니 메디나를 둘러싼 이 벽까지 파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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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쁘다 지금 여기서 아티스트분을 만났는데 이게 예전에 히피 네 이거 히피시절에 셰프 샤오앤이고 지금 셰프 샤오앤이랍니다 저 혼자 여행 다닌다고 하니까 조심! 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셰프 샤오웬이 사실 하시 씨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이 너 술 마시고 그거 피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할 수 있다고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마을이 평화로운 그런 느낌입니다 중심가는 좀 정신이 없는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진짜 사람 사는 걸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무샤오웬에서 자기 집을 호스텔로 바꾸고 싶은 이산입니다 이쁘네! 잘만 꾸미면 괜찮겠는데! 아 완전 위에 이렇게 틀어져 있고 제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이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추울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좀 리아드 오래된 집은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여름에 춥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스프링 스프링? 콜드 노코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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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안 춥다고 그러는데 예! 원래 모로코가 중국인이 오려면 비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6개월 전에 왕이랑 이제 중국이랑 협약을 맺은 거죠 비자 없이도 모로코를 여행할 수 있게 그래서 모로코 사람들이 중국인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관광도시는 그래서 막 중국어 메뉴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중국인에게 엄청 유명해지기 중국인에게 엄청 유명해 지기 전에 모로코 여행을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처로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드는 생각이 투자처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대부분 깔끔한 호텔이나 이런 레스토랑 보면 스페인이나 프랑스, 독일 이런 데에서 투자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에는 모로코가 앞으로 많은 관광지로서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보이시나요? 중국 분들이신데 중국 분들은 이렇게 같이 몰려서 여행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돈이 많이 되죠 사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면 돈을 버는 걸로 좋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잃을 수도 있다 본연의 색깔이나 이런 걸 그래서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근데 사실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죠 아무튼 모로코는 중국 관광객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아요 그게 눈에 보여요 막 그 중국인 특성의 그룹 투어들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셰프 샤워엔 와서 처음 봤어요 아마 셰프 샤워엔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찍는 그룹 투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게 투자 설명이 됐지만 만약에 뭐 모로코에서 투자를 좀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호스텔을 하고 싶다 뭐 레스토랑을 하고 싶다 이렇다면 북쪽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랑 가까운 곳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다들 인사하면 한국말은 또 안해 섭섭하게 그럼 괜히 섭섭한데 근데 여기 모로칸 농담이 있어요 저보고 모로코 친구가 너 고양이 많이 없는 거 지금 보이냐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셰프 샤워엔에 고양이가 없거든요 중국인이 다 잡아먹어서 고양이 없는 거라고 근데 진짜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너 그 말 중국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고 안 잡아먹는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아이 농담이야 중국 사람들도 다 이해해 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그 농담에 좀 많은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? 근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유 이쁘다 이뻐 진짜 이쁘네 이뻐 근데 여기도 근데 여기도 골목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곳곳이 골목이에요 근데 골목마다 어린 애들이 있어요 골목마다 좀 시적인 표현일진 모르겠지만 외로운 골목이 없어요 다 뭔가 진짜 사람 사는 동네 같은 그런 골목들 이 빛이 하나도 없는 골목이 없어요 페즈는 골목이 엄청 많았는데 진짜 대낮에도 잠깐 길을 잘못 들어서면 여기가 어디지? 너무 무섭다 왠 암흑?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다 자기 사는 동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그렇습니다 내일 또 봐요 사진을 먹으러 왔는데 끝났대요 배고파 그냥 살을 줬어요 여기까지 왔다고 아 뜨거워 근데 내일 오면 사진 꼭짜로 주겠대요 모르고 처음 온 거 아니냐고 그럼 환영한다고 사진 꼭짜라고 내일 오면 지금 여기 계곡 옆에서 민트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 이 소리 너무 좋네요 오늘의 저녁입니다 여기 없는 메뉴인데 새우랑 오징어를 같이 먹고 싶어서 시켰어요 에이 자세히 공고 네 아멘